네, 고순국 칼럼입니다. 괴담 구조 척결을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근희 여사 일가의 의혹, 일가의 특혜 문제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한. 이것은 알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선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예비타당성은 지났으니까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두 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 타당성 조사 결과 제시한 안이 지금의 노선 변경 안, 대한 노선 이 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들이 이런 것을 감쪽같이 감추고 완전히 윤석열 정부에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국토부는 2021년 4월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했는데 그때 통과한 원안이 있잖아요. 그건 예비에 불과해요. 채목 자체가 예비타당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면 본타당성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본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본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22년 1월 6일, 아직 문재인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2022년 1월 6일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어요. 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최적의 노선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 때 검토됐던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경우도 많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때 검토됐던 안이 타당성 조사 때 수정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8건 중에 4건, 지난 3년, 4년 사이에 8건 중에 4건이 예비타당성 조사 때의 노선과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의 노선이 변경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예산이 조금씩 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도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 때 예비타당성을 통과시켜놓고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문재인 정북주사파 정권이 두 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준 겁니다. 이때 선정된 두 개의 민간업체가 경제성,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의 기준을 가지고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른바 원안, 양소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과 대한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같이 국토부에 보고하면서 대한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선 변경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쪽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급하게 갑자기 변경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용역을 준 민간업체의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서 제시가 됐다는 거예요. 종북주사파들이 아무리 거짓 선전과 괴담으로 먹고 산다고는 하지만 이런 객관적 팩트까지 쏘기면서 이걸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이 변경했다고 덮어씌우려고 했던 거죠. 국토부는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국토부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국토부는 2022년 1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를 냈고 3월에 설계 전문 업체인 동해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의 공동 영역을 맡겼어요. 이 두 업체가 약 두 달간 검토 끝에 현재 대안노선 2안이라고 하는 이 대안을 사업타당성 등을 이유로 국토부에 보고했는데 그 날짜가 5월 19일입니다. 5월 19일. 이거 서류에다 날짜가 적시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권이 바뀌기 전인 문재인 정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를 선정했고 그 업체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기간 내내 조사를 해서 이거 원안보다는 대안노선이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결론을 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 보고서는 문재인 정권이 발주한 보고서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원희룡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5월 19일이에요.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장관에 취임한 건 언제냐?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한 것은 5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3일 후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라고 하는 민간 용역 업체의 검토보고서를 받게 된 거죠. 국토부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대로 원희룡 장관이 노선을 바꿨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을 바꿨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이 그야말로 귀신 같은 슈퍼맨이 돼야 한다.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선정한 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노선을 변경하게 했다는 것이 되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또 이 두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기술공사요. 이 업체들은 정치적 고려 같은 것은 모른다. 우리는 기술자 시각으로만 판단했다. 외압 같은 거 받은 적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업체들은 대한노선으로의 종전부 노선 때 변경 검토를 국토부에 요청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남한강을 두 번 건너는 원안의 문제점이 있다. 특별 보호구역 통과 시 강화된 오염수 배출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문제. 방음시설 등 조류보호 대책을 따로 해야 되는 문제. 지역 주민 민원 및 공사비 고가 계획 문제 등이 있다. 따라서 남한강을 한 번 건너는 대한노선 검토 필요성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의 대안입니다. 상수원 특별 보호구역 최소 통과 대한노선이 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접근성 향상을 하기 위한 추가 나돌목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게 민간 용역업체의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 대한노선 강화 쪽에 IC를 내고 강상면 쪽으로 JCT를 연결하자고 하는 이 대한노선은 민간업체가 처음 제안한 것도 아니래요. 5, 6년 전부터 이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여론이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때 정권 때 이루어진 예타가 잘못됐던 거예요. 예타가. 양서면으로 IC도 하나도 없이 양서면으로 가는 이 예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원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인은 누닷없이 이 원안대로 하자고 지금 고집부리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종북 주사파들이 지난 정권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빈번하게 자유파 활동가들과 정치인들의 압박하는 수단이 뭡니까. 뻑하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한테도 고소고발을 하고 저희 같은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같은 정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겁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해요. 그래놓고 지급들은 잊어버리겠지. 그러나 고발당한 입장,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안 받을 수 없고 검찰 수사 안 받을 수 없고 그러다가 재판전까지 안 나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해서 발을 묶었던 거거든요. 자, 이거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고소고발당한 사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야말로 의도적이지 않고 의도성도 없고 악의성도 없고 때로는 좀 과한 표현 또는 때로는 그야말로 착오와 같은 작은 실수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잡음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는데도 일단 저것들은 고소고발부터 해놓고 봤어요.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고소고발당한 우리 자유파의 정치인 활동가들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괴담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괴담은 첫째, 악의적이에요. 의도성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죽이겠다는 이 의도성이 확실하게 있는 괴담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타격을 주고 원희룡 장관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도성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팩트가 뭔지 상관없어요. 그럴듯하게 만들기만 하면 돼. 하고 괴담을 만들어내니까 이 얼마나 악의적입니까? 의도성이 있고 악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것이 조직적으로 유포될 경우에 우리 사회가 갖게 될 엄청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후유증이 엄청나요. 광호병 그 괴담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안아야 될 엄청난 후유증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회적 비용으로 따지면 수십 조가 넘을 겁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 가지고 이미 전국의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경제적 타격으로 계산을 한다면 이 또한 이미 수십 조가 넘을 거예요. 의도성이 확실하고 그것도 매우 악의적이고 거기에다가 그 흑폭풍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이 괴담은 왜 그런데 사법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괴담을 만든 자들이 있고 또 이 괴담을 조직적으로 유판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담의 구조가 있어요. 괴담의 생산, 유통의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추적해서 드러내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하지 않으면 괴담은 어떤 형태로든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또다시 나타나서 국정을 발목 잡고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들 간에 싸우지 않아도 될 수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들의 작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저는 이번 양평고속도로 괴담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관련해서는 괴담의 생산자를 끝까지 추적해놔. 그리고 이 괴담이 유포되는 메커니즘을 파악해놔. 그 메커니즘 속에서 괴담 유포에 책임을 진 자들이 분명히 있다. 때로는 이 맨 꼭대기에 김정은이와 정찰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지령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형물고기 출현했다고 선전하라고 나오잖아요.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괴담의 생산, 유포에 이르기까지 괴담의 메커니즘, 괴담 구조를 완전히 척결하는 전면적인 수사를 제가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